2022년 12월 26일 아이돌 마스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는 복합현실 영역에 도전한다는 정보 공개와 함께 프로젝트 아이마스 컨퍼런스 시동 소식 이후 2023년 2월 10일 마스터 오브 아이돌 월드 2023 종료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프로젝트 아이마스 서드비전 가상과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젝트 시동과 함께 짤막하게 공개된 신규 캐릭터 3인방 그리고 23년 4월 14일 서드비전의 새로운 프로젝트 프로젝트 VR 라이버의 시동과 함께 새로운 아이돌 아니 아이돌 후보생 라이버 3인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후보생은 이렇게 3명 빨강 토모니 마나카 7월 1일생으로 키는 158cm 혈액형은 비영 별자리는 개자리에 출신지는 후코카현 취미는 아이돌 연구 카페에서 독서 뮤지컬 감상이며 특기는 요리 아이돌이 되고 싶은 정통판 캐릭터로 생긴건 마치 약간 히다카이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네요 파랑 카미즈루 코스모 9월 12일생에 키는 160cm 혈액형은 비영 별자리는 청여자리에 출신지는 도쿄도 취미는 일러스트 그리기 게임 먹기 특기는 서해 파랑답게 차분하고 쿨하지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파랑의 이미지의 집합체 같은 느낌을 주네요 거기다 이 친구도 다른 둘에 비해 비교하면 좀 작네요 노랑 레토라 푸르내면 사라 레토라 올베리아 우타가와 11월 11일생에 키는 159cm 혈액형은 5형 별자리는 정갈자리에 출신지는 사이타마현 취미는 낮잠 네일 메이크업 자파모으기 특기는 노래와 헌홀 리메이크 말가양이 노랑의 느낌을 주며 왠지 츠바사 같은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네요 이름의 경우 버티버 컨셉 때문인지 그냥 예명으로 추정중이지만 일문일담 영상에서 포르투갈어로 인사를 하였기에 그쪽 사람일지도 첫 스타트이자 시작의 신호등답게 각자 무언가 어디서 볼 법한 그런 개성과 모습 설정을 가지고 있네요 시리즈 컨셉은 버티버 컨셉으로 게임으로 스토리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 스트리밍과 콘텐츠 영상으로 활동하는 프로젝트로 VR 라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과 개인 연속생 채널들이 있으며 매 주기마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방송과 콘텐츠 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각자 개인 채널에 버티버 특유의 일문일담 30소 소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뭔가 아이마스런 색이 안 느껴지는 게 버티버 느낌이 강해서 기존 팬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역시 브로우 쪽인 게 버티벌을 안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면 전 선턱 쪽이라...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레토라가 귀엽네요 거기다 좋아하는 곡이 걸즈인 더 프론티어 배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3명이 활약하는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프로젝트 VR 라이버는 전에 말한 프로젝트 아이마스 컨퍼러스의 일종으로 현재 아이마스는 서드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획, 모얼 리얼리티, 통칭 MR 기획을 차차 준비 중이며 프로젝트 VR 라이버는 그 MR 기획의 첫 발판으로 기존 아이마스 속에 있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프로듀스 프로젝트입니다 VR 라이버의 뜻은 V는 V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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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플러스 알파, 알파 버전, In the Middle 라이버는 라이브, 라이브 스트리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와 뜻 그대로 VR 라이버는 아이돌 지망생들이 직접 인터넷 실시간 스트림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결과를 내어서 보는 우리들, 즉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아 아이돌로 데뷔를 할 것인지 아닌 그대로 활동이 종료할지를 두고 연수생으로서 활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게임이나 시리즈가 아닌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그녀들을 보고 투표하는 마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형태로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진 목표치를 도달해서 활동을 영속할 수 있고 혹은 투표를 통해서 활동을 지속할지 아님 여기서 끝을 낼지를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현실과 넘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스타트를 이 3명이 선을 끊었으며 4월 한 달은 튜토리얼로 개인적인 PR 활동과 개인 방송으로 개인 홍보를 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오디션이 시작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중간에 목표치에 미달 혹은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 지지 의사가 적으면 거기서 시리즈는 종료가 됩니다 방식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송을 통해 자기 PR 혹은 활동을 통해 지지층을 얻어 세대마다 있는 중간 심사에서 특정 목표치와 함께 투표를 통해 결과 창출 후 여기서 더 이어갈지 멈출지를 결정 중간 심사와 최종 심사 그 외 목표치와 할당량은 새롭게 생긴 VR 라이버 전용 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갱신이 될 것이며 그걸 통해 우린 계속 이어갈지 멈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 심사는 9월, 6월, 12월에 진행되며 24년 2월에는 최종 심사 여기서 또 살아남으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기존 브랜드의 신입 아이돌로 데뷔 혹은 새로운 채 6개 브랜드 즉 새로운 프로덕션에 가입하여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투표와 결정은 우리 즉 시청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데 마치 콘솔 게임 시스템을 현실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일정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면 게임은 끝 하지만 게임은 컨티뉴가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VR 라이버는 중간 심사와 최종 심사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거기서 종료, 사라지게 됩니다 참 살벌하네요 솔직히 이번 시리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드릴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본 시리즈, 아니 프로젝트는 시안부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어필하고 있는데 중간 심사를 통해 목표치와 일정 투표소를 얻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거기서 바로 종료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와 캐릭터들은 언제든지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준이죠 이게 이전 싸이스타 섭종 사건만 없었다면 그저 이야기거리로만 올랐을 텐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못 낸 싸이스타를 공중분해시킨 시점에서 우린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현 시장이 너무 레드옵션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VR 라이벌을 통해 신 시리즈를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시리즈가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협박하는 수준이라 말이 참 많고 문제도 많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도 양성형 느낌으로다가 신호본 캐릭터들의 이것저것을 하나하나 복붙한 모습과 컨셉으로 등장하였고 성우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버추얼 유튜버 컨셉이고 버튜버를 연기하는 성우 즉 안사람이 공개되면 불편하는 분들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마스는 성우도 중요한 시리즈이며 성우를 통해 그분들이 연기하는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인지의 자세를 통해 또 팬들이 유입되는데 그것이 힘든 버튜버는 많이 이질적이며 동시에 아이마스의 그 전통의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발대가 시장을 차지했는데 아이마스라는 브랜드 하나만 믿고 버튜버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유입이 안전적으로 있을지조차 미지수네요 거기다 연기면에서도 전문 성우가 아닌 일반 스트리머 버튜버 같은 느낌도 주는데 마나카의 경우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캐릭터 연기보다는 진짜 버튜버로서 방송하는 발성과 진행 연기였다 보니 더더욱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왔다고 봅니다 뭐 언제든지 공중분해 되는 시리즈에 전문 성우를 넣을 이류도 없고 버튜버 컨셉이 안사람은 진짜 보이드모트 취급이니 절대 전문가 기용을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마스에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다 보니 좀 그렇네요 그리고 최종 심사 합격 후 시리즈 합류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트리 잡힌 시리즈에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호불호가 갈리는 행동입니다 당장 대로도 신 캐릭터에 4명이나 보이스 가지고 등장해서 엄청 불탔고 뮬리의 경우도 한때는 인원수가 많아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며 샤니의 경우 유닛 중심의 시리즈이며 동시에 스토리가 메인인데 여기에 갑자기 버츄의 신입이 들어가며 엄청난 이질감이 느껴질 게 뻔합니다 사이드엠의 경우... 이제는 공식 사이트에 아카이브밖에 남지 않은 식물인간인데 들어간다고 뭐가 될지 쿨퍼도 이제 존재의 의미가 희미한데 말이죠 올스타일 경우는 레온, 시이카, 코아, 쿠아야 같은 특별 캐릭터 컨셉이 있어 만약 들어가면 콘솔 게임이 나올 때 특별 캐릭터로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현 올스타 13인의 코토리 13플러스 1틀을 깨버리면 탄탄한 봉가편들 엄청 뿔 날거에요 뭐 지금 나온 이 3명의 경우 최종까지 합격하면 신 브랜드로 빠질 것이라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이 3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심사가 끝나면 또 새로운 연수생이 다시 1년간 PR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기존 IP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텐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다 전자에서 말한 성우 컨텐츠마저 다른 캐릭터들은 성우 컨텐츠도 진행할 때 애들은 버티버 컨셉이라 분명 캐릭터 라이브밖에 진행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MR 앱 컨셉트가 가상과 현실을 넘는 시리즈라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IP들의 아이돌들도 캐릭터 라이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성우 라이브라는 틀을 만든 아이마스에서 성우 라이브를 빼면 뭐가 남을지 그 시리즈에 맞는 컨셉의 버티벌을 만들어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인실적이고 받다리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아이마스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 아이마스가 어떤 게임입니까? 우리가 직접 프로듀서가 되어서 담당 아이돌의 1호 팬이 되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말이 프로듀서지 결국 우린 공개 오류션을 바라보는 시청자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브랜드에 참가하게 되면 프로듀서로서 몰입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인 1년 동안은 그저 팬일 시청자 일인데 그때 가서 몰입이 될지 이 방식 하나가 아이마스를 크게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좀 받아들이는 게 힘드네요 제가 너무 틀에 박히고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그런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와 시도는 언제나 새로운 유입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행동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이스타 사고 때문에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끝입니다를 대놓고 어필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이 가능할까요? 그나마 현재 유149 덕분에 델의 복귀와 신입이 늘어서 기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애니메이션이라는 쉽게 감상이 가능한 콘텐츠의 버프와 사이게가 애니 하나 깃간하게 잘 뽑고 원작도 선방친 작품이라 그런 것이지 당장 현 시리즈도 유입이 줄어들고 있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반남의 입품들은 언제든지 저불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 VR 라이버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은 언제나 리스크와 리턴이 오가는 법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레토라가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다보니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